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. 오늘 대법원 판결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. 여도현 기자입니다. 최강욱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판에선 인턴 확인서가 나온 하드디스크에 증거 능력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. 이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자산관리인이 감추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습니다.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대법원 전원 합의체도 9대3 다수 의견으로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. 내년 총선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. JTBC 요도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 JTBC 뉴스 스토린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